알찬 수다로 에너지 업 되는 시간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힘들었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하트뿅뿅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지났다 12월 26일 화요일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오늘의 첫 곡은요 쿨의 올포유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그우먼이자 희극인 방송인 샘디라고 하고요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정연진 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시댁 행사랑 결혼식도 가야 해서 성탄 기분도 못 내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뚱에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지? 고맙고 미안해 다른 방이긴 했지만 우리 한 집에 있는데 문자로 하트뿅뿅 붙여 보내주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힘든 거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샘디의 표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도 남편이 사랑받는 방법을 안 해요 아내가 뚱에 있지만 안아주고 선물도 주고 어디 놀러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은 집에 있으면서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좀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더 맛있는 걸 같이 먹거나 아니면 또 좋은 선물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안혜리 님께서 너무 다정하다 말만 들어도 피로가 싹 풀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요새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요 말의 힘, 말의 힘이라는 걸 읽고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만 말 한마디여도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는지 물론 4장 읽고 잠들어가지고 3일째 12장 읽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도 읽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책 읽는다니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눈이 다 동그래져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허공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짝짝이분들도요 저희 박수치의 오프닝은 항상 우리가 평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슴에 빡 꽂힌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우리 정연진 님께도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짝짝이분들이 이렇게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나거나 샘디랑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스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3, 4부는요 1타 강사, 우리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초등 교육 전문가죠 이은경 선생님을 모셔볼 건데 우리 짝짝이분들 중에도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단 아이들을 위해 우리 부모가 어떠한 걸 갖춰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실 거니까요 이따 3부에 모셔볼 테니까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면은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서준맘의 3부 고민 해결 다른 남편은 방에서 문자도 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더니 내 남편은 세상에 어디 방에서 기어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어머 세상에 됐어 3분 짜장이나 따릉따릉 하면서 기분 풀어볼게요 어머 철수한테 톡톡이 왔어 남편한테 오라는 톡톡 안 오고 철수한테 톡톡이 왔어 한번 볼게요 자 부장 내가 5년이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근데 내 친구가 나 힘들어하는 걸 못 보겠다면서 위로한답시고 자꾸 내 자취방으로 찾아오더라 처음엔 같이 밥 먹고 술 한 잔도 하면서 좀 위로가 되긴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자기 여친까지 데려와서 내 자취방에서 저녁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난리 부르스야 아니 이것들이 이별한 사람 앞에서 꽁냥꽁냥 뭐하는 짓인지 이제 그만 오라고 했더니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 된다나 아니 이 눈치 없는 애들을 어떻게 떼어 놓지? 라고 톡톡이 왔어요 아니 어머 철수 그때 그 이쁘게 생긴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 아이고 세상에 힘들겠다 전화 좀 해봐야겠어요 어 여보세요 아니 세상에 너 지금 여자친구 그 이쁜 여자랑 헤어져가지고 슬플 때인데 친구가 눈치코치 없이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막 데이트하고 부르스를 치고 난리를 친다는 거잖니 얘 아니 이거는 세상에 돌려 말할 것도 없어 불편한 티를 내든 아니면은 그 친구 오는 날 방을 어지러버려 아니면은 여자친구 생겼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버려 아니 눈꼴 시럽게 그 꼬라지를 뭐라고 보고 있니 아니면은 세상에 어 이렇게 애정행각 할 거면은 방 쓰는 비용이라도 내라고 하세요 아니 걔네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니 어 아니면은 그 여자친구 그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해 소개팅이라도 해가지고 하면은 다 같이 2대2로 막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놀면 얼마나 재밌겠니 어 아니 아무튼 이거는 눈꼴 시럽고 아니면 너 방에 막 난방비 막 다 나가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아니면은 너가 어 너 너네 자꾸 우리 집에 올 거면 나 맛있는 거 사줘 하면서 그냥 계속 얻어먹어 그러면은 돈 쓰기 싫어서 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계속 오면은 얘네는 뭐 데이트할 공간 생기고 너는 밥 얻어먹고 얼마나 좋니 아우 세상에 아무튼 어 근데 혹시 설마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온 거 아니겠죠 어머 됐어 주책이야 나 밥 먹으러 갈게요 서진이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아무튼 가볼게 사랑해요 아 사랑은 아니야 안녕 어머 놀래라 네 데코 오신 노래는요 지코의 아무 노래였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익명 요청하신 철수님의 사연이었는데 아우 진짜 아니 이별한 것도 화나 죽겠네 어떻게 집에 친구까지 아 여자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죠 정수경님께서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엄마 온다네 하세요 그럼 안 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온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엄마가 맛있는 반찬 해주셨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 이이사님께서 소개팅 받아서 여친 생겼다고 거짓말 해버려 근데 아까 이것도 서줌맘이 말했던 해결책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 약간 좀 생각해보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니 여자친구 없는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얘기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방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콕 얼마나 그게 더 초라합니까 아 이것도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일단 이래나 저래나 그런 꼬라지 보기 싫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뭐 어떻게 뭐 그렇다 할 뭐 해견책을 내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거짓말을 우선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우리 짝짝이분들도요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나 동생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요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서줌맘이 따릉따릉 해결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머 당연히 익명 보장해버려 안하면 나 뒤집어 엎어버려 내 성격 알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샘이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선물도 따릉따릉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저희 날씨가 조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기상청 박경화 리포터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쌤디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이제 좀 살만하죠 네 날씨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한파가 물러가니까 공기질이 문제입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곤조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도 8도 대구가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주말쯤 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5.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쩐지 콧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공기질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건강 조심하세요 남은 연말 잘 보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짝짝이 분들께 오늘도 잠시 안내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다는 금융 광고 받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건 무조건 불법 사금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법 사금융에 속지 마시고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요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요 절대로 개인 번호로 대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링크를 통한 앱 다운로드는 진짜 금물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나 내 주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요 잊지 말고 국번호씨 1397 몇 번? 139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했고요 일단 우리 문자가 좀 많이 왔는데 5919님께서 샘디 오늘 가볍게 트레이닝복 입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 매니저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연말 근데 우리 재학진분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샘디 매니저님 앞에서 샘디 옷 거꾸로 입은 거야? 오늘 댄스 열심히 추려고 제가 트레이닝복 입고 왔습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입은 거 진짜 아닙니다 절대 5372님께서 배송 중인데 약간 날이 따스해지니까 고드름이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요 다들 조심하세요 맞아 이거 어릴 때는요 고드름 진짜 많이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지붕이나 위에서 그거 떨어지면 다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치킨 뼈로도 사람이 다친다는데 그러니까 꼭 주변 잘 둘러보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아우 무서워 무서워 세상이 흉흉해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 시작하면서 우리 이승희 선생님과 한번 만나볼게요 혹시 여기가 세미네 약국인가요? 오늘 왜 약간 이런 표정 지으세요? 아닌데 같이 박사 맞춘 거예요? 변하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둘 사이에 마이크로 얼굴도 가리시고 아니에요 변하셨어요 변하셨다고요 아 오늘도 친절한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어제 뭐 저녁은 어떤 거 드셨어요? 저녁은 제가 콜라비로 깍두기를 담가가지고 콜라겐이요? 콜라비요 콜라비 콜라비 그 초록색 뭐 그 무 같은 거 아 무 같은 거 맞아요 콜라비 그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다 틀렸나요? 근데 굉장히 까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닌데 왜 하신 척해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주어가 없었어요 주어가 아 먹은 거는 젠데 네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콜라비가 나와가지고 콜라비는 어디에 좋아요? 그냥 대충 콜라비가 노화에도 좋고 수분도 많아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몸에서 그러니까 야채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다 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무도 좋지만 네 콜라비 자체도 항노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우와 그리고 저는 콜라비가 주는 그 딱딱한 식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네?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성분까지 다 아시는 건 아니죠? 네 우와 그건 찾아봐야 되니까 아 약사님도 찾아보시는구나 그래야 되니까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짝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0742님께서 제 남편은 요즘 코감기, 목감기가 자주 걸려요 이렇게 코랑 목이 아프면 각각의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아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종합감기약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와 이거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쵸 일단 우리가 종합감기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종합감기약은 말 그대로 종합이잖아요 네 기침, 가래, 콧물, 핸드폰 매너 모두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몸살, 또 목감기, 목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성분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게 종합감기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다 골고루 다 있으면서 특별히 어느 하나 힘든 거 없이 괜찮다 그러면 무난하게 종합감기약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경험적으로 내가 감기약 걸렸을 때 종합감기약 드셨는데 부작용 없이 효과가 괜찮았다 그러면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종합감기약은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성분을 드시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어떤 특정 증상에는 효과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뭐 불필요한 성분을 드시게 되는 경우 아까 전체적인 효능 효과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질병을 치료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의 약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만약에 내가 콧물이랑 몸살 기운만 있는데 기침약 성분을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기침약 성분은 신경기의 흥분작용이 있다 보니까 드셨을 때 초조함이나 불안감도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배뇨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감기약 드시고 화장실 못 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머 진짜요? 네 그리고 나는 콧물은 없는데 뭐 기침가래에만 있는데 종합감기약을 드셨다 그럼 괜히 콧물약 드셔서 졸리고 또 이제 입안이 마른다거나 이런 건조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예민하신 경우다 그러면 정말 증상에 맞게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좋죠 감기약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몸에 나쁠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부작용도 있긴 있네요 아 그쵸 그리고 뭐 증상이 그냥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잖아요 아 맞아요 감기라는 게 증상이 진짜 다양하고 오늘은 코가 막혀 근데 내일은 또 목이 아프네 그리고 또 기침이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막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뭐 종합감기약을 약국에 오셔서 한 10통씩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특정 증상에는 종합감기약이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나온 약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든지 감기로 인해서 다 힘든데 내가 특별히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을 추가로 드셔야 호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몸살이 심하다 근데 이제 종합감기약에는 보통 타이리노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용량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한 알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살이 심한데 제대로 정용량을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몸살약을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목감기가 힘들다 그럼 목감기만큼은 종합감기약으로는 좀 힘들어요 종합감기약에 목감기라고도 써있긴 하지만 이게 인후염이나 편도염 증상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목감기약은 좀 따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약을 그냥 약사 권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택하신 경우들도 많은데 거기 선택하실 때 보면 문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표시된 문구 문구에 뭐 코감기약이다 목감기약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코에 듣는 거 이건 목에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코랑 목이 둘 다 아프면 두 개를 같이 드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드셨을 때 그래서 상비약을 좀 드실 때도 겉박스에 표기된 것만 보고 안에 성분을 짐작하시면 너무 또 과도한 용량을 드시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꼭 확인을 그 점검을 받으시고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또 이제 겉에 표기된 것만 보고 사니까 네 네 뭐 어떤 성분이 정확히 막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약을 먹다가 약간 추가로 살 때는 약사님이나 의사선생님에게 상의를 꼭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 때는 물어보고 사시니까 괜찮은데 네 네 되게 또 상비약 갖다 놓으실 때 사놓고서 집에 있는 거 꺼내 먹으려고 하면 겉박스 표기를 보고서 또 드시게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샀던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뭐를 세트로 샀는데 이 세트였나 저 세트였나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맞아요. 약을 드실 때 표시에 박스에다가 한번 약사님들한테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분들은 다 친절하게 적어드리거든요. 그럼 친절한 약사님이시니까. 맞아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적어서 갖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합감기약에 꼭 들어가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항히스타민제라는 알러지약이에요. 그런데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세대는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르신들 드셨을 때 시야가 목룡해진다거나 변비라든지 또 구강이 건조해진다거나 배뇨곤란이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항히스타민제를 종합감기약에 넣는 이유가 보통 초반에 콧물이랑 가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콧물이랑 가래가 약간 맑고 흐르는 거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가 진행되면서 막 열이 나면 몸이 건조해져요. 점맥기 막 마르면서 그때부터 좀 찐득한 콧물이랑 끈적이는 가래가 나오는데 그게 건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열이 나면서 그렇게 양상이 바뀌는데요. 그때는 항히스타민제 드시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비물의 생성을 좀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감기의 진행 단계에 맞춰서 약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그때그때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감기약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냥 간단하게 약국에 가셔서 증상 말씀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짝짝이분들도요. 약사님께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민의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오늘 이분이요 어울리나 어머 내 주방 정도만 괜찮은 거 아냐 싶은 순간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드립니다. 의상 주방 책상 등등 우리 짝짝이분들의 모든 것을 점검해드려요. 오늘의 파파라치! 자 이 시간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짝 파파라치가 되어 이런저런 것들을 몰래 엿보듯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연휴 끝난 첫날이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뭐 하셨는지 어딜 다녀오셨는지 우리 짝짝이분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니까 눈싸움하거나 그런 사진도 좋고요. 아니면 특별히 크리스마스니까 더 맛있는 걸 먹었다 하는 사진도 보내주셔도 되고 막 자랑하세요. 그냥 좋은 곳에 다녀왔으면 풍경이든 뭐든 좋은 선물 막 남편한테 받았다 아내한테 받았다 그냥 다 자랑하시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냥 뭐 방콕 사진도 괜찮아요. 아니면 스스로 산 선물을 내가 그 선물 받았다라고 거짓말해도 좋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튼 보는 라디오에 사진 띄울 거니까요. 얼굴 나오는 거 원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안 나온 걸로 보내주시거나 스스로 스티커 붙여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예시로 샘디도 그 주변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샘디 먼저 자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날 샘디가 했던 겁니다. 짜라란 우후 아 방보러 오신 사모님 아니고요. 귀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 라이브를 하는 바예요. 바 그래서 직원들을 남자랑 간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 여성분 네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기본이 이제 80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노래도 듣고 같이 막 놀고 웃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위스키를 마시면서 왔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샘디를 위해 고생해준 우리 이제 회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근데 저 이런 데 가는 자주 가는 거 진짜 절대 아닙니다. 가끔 갈 때마다 자랑을 하거나 갈 때마다 이야기해서 그렇지 예예. 원래 SNS 사진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올리니까 그런 것만 해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는요. 집에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사진 보내주시고요. 사진 전송은 100원 유료 문자고 사진은 고릴라로는 전송이 안 되니까요. 꼭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짝짝이분들의 사진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듣고 올게요. 어우 벌써 그리우니까요. 크리스마스 그립다. 네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듣고 왔습니다. 오 파파라치 사진들이 좀 많이 도착해 있는데 자 보라에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기대돼 다들 뭐하고 보냈는지 자 5169님께서 샘디 운동화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알바 열심히 해서 저에게 선물을 해줬네요. 아들이 나에게는 산타네요. 너무 이쁘죠? 라고 하는데 오 뉴발땡땡 여기는 그 유행도 안 지나고 신발 너무 이쁘거든요. 샘디도 여기 신발 또 즐겨 신죠. 대신 1.5cm 깔창을 넣었어요. 여기는 또 그 안에가 많이 파였다고 하나? 그게 높아가지고 깔창 넣기에 딱 좋아요. 잘 숨겨져. 아무튼 회색 그레이 색깔에 약간 블루 계열로 포인트를 싹 주면서 이렇게 이쁜 알죠? 어디 건지 뉴발땡땡 너무 이쁩니다. 어우 아들을 너무 잘 뒀다. 저는 처음에 알바 끝나고 우리 어머니께 빨간 속옷 사드렸었거든요. 음 근데 용돈 주는 거랑 표정이 다르더라. 자 55947님께서 이분날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어서 케이크 와인 스파게티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오 동생과 합작이에요.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요? 한번 볼게요. 근데 동상이 아니라 고양이 맞죠? 고양이가 너무 절묘하게 와인의 입을 갖다 대고 있네요. 저기 멀리 있긴 하지만 케이크 만든 거예요? 케이크가? 자 일단 생크림 케이크가 있고요. 파스타 두 접시에 샐러드랑 와인 이렇게 두 잔이 있는데 와 레드 와인이네요. 샘디 요새 로제 와인에 빠졌어요. 그 화이트랑 레드 섞은 게 로제 와인이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사진도 너무 이쁘게 나와. 이쁘거든. 약간 핑크색이거든요. 아 아무튼 요새 이렇게 효도를 많이 하는데 와 저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부모님께 연락 못 드렸어요. 저 지금 등골에서 땀나요. 왜 이렇게 다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야. 어떡해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2675님. 정말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날 홍대에 있는 철판 이자가야에서 데이트했어요. 늙은이 사람 많은 거 적응 안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아 약간 홍대나 신사 강남 이쪽 가면은 유행하는 거나 좀 재밌고 신선하고 좋은 거 이런 게 많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많이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데 가주면 그런 거 데이트하는 또 맛이 있거든요. 어 나중에 샘디도 지나가다 보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흡연실은 아니죠.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게 아무튼 샘디도 나중에 한번 홍대 저희 회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78님께서 아들이 입대하게 되어 식구들과 만난 건 먹었어요. 1월 8일 입대하는 아들 건강하게 잘 복무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어 군 입대 너무 축하드립니다. 요새는 또 핸드폰도 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축하하는 일이죠. 왜 축하 안 할 일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우와 맛난 건 먹었다는데 막 고기 이런 거 먹을 줄 알았는데 도넛의 사진이네요. 예쁜 도넛 크리스마스 도넛이랑 케이크까지 해가지고 아마 후식이었겠죠. 너무 맛있었겠다. 요새 이렇게 이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또 먹는 재미 보는 재미가 있죠. 아무튼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0736님께서 맛있는 송어웨 논산 가서 먹었고요. 시골집 근처 남의 집 남의 집 처마에 고드름 너무너무 반가워서 찍어봤어요. 샘디도 시원하게 한 가닥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어 처음부터 이거 오늘 안 들으셨나? 아까 고드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어머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고드름 너무 뾰족하잖아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고드름이 떨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이에요 이랬는데 아니 이 정도면 너무 새창살 같은데요? 예전에 그 담장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달아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쪼록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아까 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고드름 이거 떼서 먹어봤다 안 먹어봤다 이런 거 샘디는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먹으면 큰일 나요. 속 뒤집어져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7908님 크리스마스 연휴 때 점과 김이 사막이 뺐답니다. 9년간 독박 육아의 결과네요. 24년도엔 예뻐져라 얍얍얍. 냠냠냠. 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본인이 적당히 얼굴 가리고 이제 얼굴 공개하신 거니까 이거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많이 나셨네. 이거 근데 햇빛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렇게 김이랑 점을 뺐는데 테이프를 빨리 떼거나 아니면 햇빛 받아가지고 이대로 흉이 진 거예요. 전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꼭 나가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또 우리 피부과 선생님도 나오시니까 그때 잘 경청만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뻐지실 거예요. 우리 7908님 축하드려요. 자 이제 사진 소개된 분들은요.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쏴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윤우님께서 어릴 때 고드름 따서 아 설탕 뿌려서 먹었던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거는 진짜 약간 먹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거는 난 고드름 따고 진짜 제대로 맛있게 먹어야지? 약간 수박에 소금 뿌려 먹는 거에 샘디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고드름의 설탕이 더 충격인데요. 저희 김재원님께서 사무실 혼자 근문데 CCTV 눈치 보면서 보라로 보고 있네요. 혼밥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힘드네요. 샘디와 함께 맛나게 먹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긴 있다. 몰래 먹는 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행운의 시간 가보도록 할 겁니다. 곧 있으면 알죠? 세밀 로또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샘디가 왔습니다. 매일 1시에 찾아오는 행운의 샘이 로또 시간. 저희 짝짝이 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기 위해 왔고요. 이제부터 우리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세 자리가 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았습니다. 0, 1, 3이 가능하고요. 1, 3, 2, 2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릴라로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요. 문자로만 참여 가능하시고요. 당첨자 선착순 5분께는 버거 세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 조금 어렵습니다. 요새 당첨자 문자가 많이 오고 치열해지면서 살짝 이제 어려워졌는데 2024년을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2000, 어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샘디는 목동이니까 목동, 내가 로또. 사람들이 샘디 보고 로또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2023년은 세미의 로또 맞은 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후에 함께해 주실 초등교육 전문가 우리 이은경 선생님이 미리 들어오셨는데 혹시 사는 지역이 어디세요? 아, 저는 송파에 살고 있어요. 아, 송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을 표현하자면 1위 1비 1위 1비요? 한번 소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남자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표정 하나에 너무 기뻤다가 말 한마디에 너무 슬퍼지고 아, 진짜 사자성어를 해주셨네요. 이후 진짜 이제 엄마들은 약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막 울었다 웃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있어.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굳이 진짜 사자성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만든 것도 다 사자성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 1위 1비님께서 뽑아주시는 첫 번째 공 숫자 말씀해 주세요. 3번. 3번 나왔습니다. 다시 넣어주시고 두 번째 공 뽑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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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4번 나왔습니다. 와, 마치 아나운서 톤이어가지고 함께하는 기분인데 자, 3, 4 나왔고요. 마지막 해분의 숫자 갑니다. 2번. 2번. 우와, 2, 3, 4예요. 2, 3, 4를 뽑은 겁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쉽습니다. 자, 당첨자. 우리 사는 지역과 그리고 사자성어. 2023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행운의 당첨자 기다려야 되겠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로는 번호 확인 안 되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자, 럭키 찬스 놓치지 마시고. 주얼리에. 아, 노래도 네 글자입니다. One more time. 듣고 올게요. 지금 계속 감탄하고 계셨어요. 라디오인데 이렇게 춤을 추세요. 와, 출연료 더 나오나요? 더 달라고 하려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춤값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잠깐 추시는 게 아니네요. 지금 당첨자분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 미나님께서 뭐야, 미리 연습했어요 두 분? 왜 이렇게 잘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와, 실제로 저희 오늘 처음 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춤 잘 추세요 라고 하니까 저 진짜 몸치예요. 진짜. 제가 다 잘하는데 춤을 못 춰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대로 박자를 다 맞추시는 거예요. 아까 어깨 튕기는 부분 있잖아요. 스스로 튕기신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 티났죠. 아니, 너무 잘하셨고 우리 3882님께서 선생님, 샌디 댄스 어떠셨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실 때 아, 이런 얘기를 왜 넣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실 때 저런 학생 많이 보셨죠? 저런 학생들 앞줄을 세웁니다. 저는 앞줄 가운데 아니면 그렇죠. 다 차고 나가버려요. 아니면 무대 위에서 왜 이렇게 앞에서 미리 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맞죠? 와, 당연하죠. 그런 거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연극 같은 거 할 때 지우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럼요. 난 나무 시켜버리지? 저 눈알 보세요. 저 눈알로 어떻게 뒷줄 해서요. 그렇죠. 나무 아니, 나무 시키면 전 나무 그냥 누워버려요. 죽은 나무라고 하고 누워버려요, 그냥. 공연 날 결석하고, 그렇죠? 결석은 안 했어요. 저 개근상 받아가지고 또. 아무튼 육아 스트레스 지금 잠시 풀었죠? 풀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한번 당첨자 발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 3, 4 3, 4, 2 나왔죠. 자, 7, 4, 3, 2님께서 화명 절... 절세미인. 아, 네. 아, 예. 아, 올해는 이뻐지려고 올해는 이뻐... 아, 근데 제가 또 보지 못했으니까 네. 이뻐지려고 얼굴에 손 많이 댔으면 또 이제 절세미인이 됐죠. 그리고 이쁨이라는 게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어, 그럼 손 대신 데가 있나요? 아, 맞아요. 이제 내년엔 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젠기도 이제 되려고요. 네. 저는 많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자, 우리 그다음 1, 4, 3, 2님. 전주 육아 화이팅! 아... 애기 나오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한참인데 화이팅입니다. 2, 4, 3, 7님께서 화성 일소일노 어?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뜻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딱 본 순간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진짜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일 1비랑 1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너무 기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맞아요.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막 내가 회춘하는 느낌이 들어요. 젊어진 것 같고 되게 막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은데 또 아이나 아니면 남편 가족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울 때는 팍! 그냥 몇 년 늙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한 번 웃으면 한 살이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나이를 더 먹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제가 저 혼자 그냥 막 해석을 했네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다른 해석이 나오길래 갑자기 막 사랑스러운 이야기 나오길래 근데 뭐 그것도 맞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냥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2431님께서 창원 사필귀정 뜻 아세요? 사필귀정 네. 반드시 그런 이제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대로 돌아간다. 맞죠? 맞나요? 네. 똑똑하시네요. 자 3642님께서 청북 승진 가자! 오! 승진! 무조건 응원합니다. 자 우리 다섯 분께 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진짜 우리 이제 텐션 높은 우리 샘과 그리고 샘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쉬었다가 네. 광고 후에 이 텐션 그대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의 5타를 스파르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습니다. 핵심은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아 슬픈 소식입니다. 네. 학부모님들 방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슬프죠? 자 그렇지만 이때를 잘 보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딱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또 슬프냐면 아이들과 어떻게 알차고 또 의미있게 보내냐를 굉장히 머리를 막 많이 이렇게 싸매실 텐데 어 왔어요 오늘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위한 오늘의 1타 강사 초등교육 전문가 이은경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보라고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아니 오늘 아 샵을 다녀오셨다 네. 조식이 형 많이 썼어요. 아 진짜 이런 노력과 이런 열정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쉽지 않은데 좀 이 이상은 어려워요. 딱 여기까지예요. 아 여기까지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체육진님께서 은경쌤 가디건 진짜 이쁘세요. 어디꺼? 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딱 지금 보라고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파란색에 약간 어깨 뽕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가디건을 입고 왔어요. 혹시 금액디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원은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0만원 살짝 밑에고 그러면은 이거를요. 저희가 인별그램에 정보를 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네. 특정 브랜드는 아니고 특정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거라서 근데 이 옷이 이뻐 보인다. 그 브랜드 옷 다 비슷비슷해 예쁘거든요. 그러면은 브랜드 하나 얻어가는 거다라고 말씀 들으면서 근데 또 그만큼 또 선생님이 이쁜 거잖아요. 소화를 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박은지님께서 방학이랑 햇반 72개를 쟁여놨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품 아닌가요? 밥을 해드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즉석밥이라고 하죠? 즉석밥을 해드세요. 주로는 해먹지만 햇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외출을 했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빨리 뭔가를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햇반을 딱 돌려주면 너무 좋고 밥을 하려면 아무래도 최소한 30,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아 맞습니다. 아니면 냉동실에 딱 보관해두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쭤볼 게 생방송 라디오 처음이세요? 이렇게 보는 라디오로 하는 거? 저 한 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타사 프로그램이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는 타사여도 반깁니다. 라디오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타사여 어쩐지 잘하시더라.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한 건 다 잘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없어도 혼자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근데 딱 내세울 땐 내세울 줄 알다 빠질 땐 딱 빠질 줄도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소리만 들을 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누구시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은경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우쳤던 올바른 자녀 교육의 방향을 너튜브와 그리고 책 그리고 또 강연으로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지금은 부모님들의 선생님이 됐네요.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초등학교를 그만둔 지는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아 5년 됐어요. 근데 혹시 그만두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아들의 엄마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둘째 아이 우울증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제가 저희 반 애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온몸에 소름이 들었어요. 또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1, 2학년 때는 잘 다녔는데 그때가 3학년이었고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큰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 엄마도 힘들었겠네요. 그럼요. 저희는 같이 우울증 약을 먹었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춤출 그런 얼굴은 아닌데 지금 아까 너무 신나게 아니 왜냐 쳐도 됩니다. 풀어야 돼. 그럼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우울증 깊은 우울증을 오픈하고 나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시작부터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네요. 자 오늘 1타 강사 주제는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 편이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만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방학 때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등등등 초등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짝짝이 분들부터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까지 우리 아이들 학습 고민이 있다면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일을 시작한 계기 그러니까 그만둔 계기였잖아요. 일을 시작한 계기. 그러니까 방금 우리 DJ님께서도 소름이 돋았다. 네. 왜냐 조금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존경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어? 그만두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 퇴직금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정말 딱 사표 쓸 때까지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고 나니 아이 치료미는 계속 들어가고 큰아이는 방치되어 있는데 난 돈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벌어오긴 했지만 외벌이로 내 식구가 먹고 산다는 건 치료까지 병행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건 뭐든 하자. 그래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들이댔구나 그냥. 막 들이댔어요. 세상은 덤벼라. 니들이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냥 돌진한다. 저는 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박수 먼저 제가 선물로 박수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고. 아니 그러면 최근에 했던 강의는 어떤 주제였어요? 오늘 주제랑 똑같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 초등생활.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관한. 아 겨울방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짝짝이 분들 잘 왔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계신 짝짝이 분들 지금 쫙 하고 박수를 쳤을 텐데. 이제 딱 시작할 건데. 아니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그 너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은 또 어떻게 언제쯤 시작하게 된 건지. 네. 사직하고 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계시고 책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책은 아무리 써도 팔리지 않더라고요. 어렵대요. 안 팔려요? 네. 출판 시장은 왜 10년째 불황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내 책 소문을 내야 그게 팔려야 제가 인쇄라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너튜브? 네. 그래서 너튜브를 열어서 거기에다가 제 책이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막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도 팔리고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만나 뵙게 되고. 아 효과가 있었나요?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책도 계속 읽어주시고 너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오늘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책에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 소개글에 샘디의 부캐! 서준만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준만 님 요즘 학부모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잖아요. 제가 또 백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네. 정말 영향력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열광을 했던 이유는 어? 나 저런 엄마 아는데? 나랑 좀 비슷한가? 나도 저런가? 다들 거기에서 약간 한 번씩 멈칫하게 되는 포인트들을 너무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정기가 생긴대요. 야 너 서준만 같아. 아 저 여자가 무슨 나야 부정기가 생기던데 정이든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지는 않고 누구 엄마는 저렇더라. 그래놓고 자세히 생각하면 나야. 아 서로 밀어요? 난 아닌데. 일단 우리 반에도 저런 엄마 있긴 있어.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그 캐릭터들이 100%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도 요즘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도 혹시 이은경 선생님도 나도 서준만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게 있었나요? 글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요. 부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왜 부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좀 아이에게 건의적인 부모가 아니라 친구 같은 그런 존재야라고 되게 밀고 싶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 실패했구나. 예예예. 저희 짝짝이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떠들 때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부지런히 대답해드릴 거예요. 저희 한순자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성실한 편입니다. 아는 문제는 자신 있게 잘 푸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 그냥 눈물이 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선생님? 이 딸내미는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를 잘 푸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감정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엄마는 문제만 집중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풀면 엄마가 환하게 웃는다는 걸 알고 있죠. 애들은 바로 이제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잖아요. 샘디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엄마랑 분리해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랑 분리한다기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랑 분리해주세요. 어? 의외네요. 네. 엄마가 좋아서 엄마 옆에서 그 푸는 문제들을 다 맞추고 싶은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엄마가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더 옆에 있고 싶은데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든요. 어우. 울면 그 과목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운다는 건요. 아이가 부모에게 굉장한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 이 단원에 이런 문제들은 힘든데요. 계속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샘디가 공부를 그만둔 겁니다. 엄마가 등짝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문제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럼 다시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번에 오늘 못 푼 문제 다음 주에 절대 못 풀 거예요. 하지만 한 달 후나 6개월 후 즉 한 학기 후 혹은 1년 후에 풀었을 때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기다려주고 누구는 못 기다려줘요.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초등학생 저학년 시기에는 한 세 달 정도 텀을 주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울면 또 브레이크. 우리 지금 댓글에 주부 백단님도 기다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명희님께서 초사 아들이 게임이나 너튜브를 몰래 보고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아이의 심리,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봤다는 걸 사실대로 말했을 때 혼날 것 같으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대로 말을 해도 혼나지 않은 경험. 그래 봤구나. 재밌었겠다. 뭐 봤어? 나 요새 이 채널 보는데 진짜 재밌잖아. 하면서 그것을 음지에 있던 너튜브와 게임을 끌어올려야 돼요. 양지로. 방 안에서 숨어서 하던 걸 거실로 이끌어내서 거실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절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너무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숨김도 없어지고. 칭찬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1804님께서 초일 엄만데 늘상 공부는 재미없어!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초일이니 놔둬야 할까요? 공부 재미있는 어머님 댓글 남겨주세요. 해결됐습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이 친구가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저희 4부에 듣도록 하자.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죠. 자 그러면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편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해봅니다. 궁금하시면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후에 햇살 같은 너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하루 맞을 수다 타임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짝지기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까 말하다 딱 끊었던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고요. 재미있는 과목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에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흥미와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 과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원래 잘하니까 두고 부족한 걸 보충을 해야 아이가 전 과목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밸런스를 맞춰야죠. 초등 시기에는 자신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깨폭 이거 예시로 설명드리려고 오늘 입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셨구나. 아이들은 내가 그 과목에서는 내가 박사다. 내가 우리 반 1등이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취감을 느끼면 다른 과목도 해볼까? 그렇죠. 그 느낌이 전염이 돼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니 겨울방학이 시작된 학교 이제 시작됐잖아요. 유치원들이 대다수일 텐데 방학 동안 진짜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선생님 스스로도 학창시절 그런 걸 느끼고 부모님이 신경 써주시나요? 방학 때. 여기 질문이 왜 이렇게 돼 있죠? 방학 동안. 방학 거 읽을게요. 방학 동안 길러두면 좋은 습관 꼭 집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공부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공부인 듯 아닌 듯한 방학 때가 아니면 습관으로 만들 수 없는데 방학 때 만들어두면 학기 내내 편안하다. 중등 고등까지 간다. 하는 게 바로 읽기와 쓰기 습관입니다. 읽기 쓰기요? 가장 의외로 기본이네요. 외우기 이런 거 아니에요? 외우기는 습관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집중력으로 하는 거고요. 암기는 초등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중고등 시기에는 필요한데요. 369 초등학교 또 얼마나 외웠는데 369 아니 99단. 아 게임 봐라 게임을 했는데 99단. 네네. 99단 정도만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 99단 다 까먹었나 봐요. 어떡해요. 아 물나네 물나네. 제가 춤을 못 추듯 그런 건가요? 읽기와 쓰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때 길러진 문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중고등에서 암기를 하든 문제를 풀든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읽기를 엄청 강조하시는 건가 보다. 네. 읽기도 좋고요.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아이가 글을 쓰는 습관, 루틴 자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학습이 중요하다 아니면 고학년 때 이런 학습에 중점을 더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초등 6년 내내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경수요. 구경수? 다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그래도. 너무나도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구경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더 중요해지는 과목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초등 시기에는 국어, 영어에서는 이 아이들이 국어, 영어로 된 문외력과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문외력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을 풀지 마시고요. 문외력과 사고력은 그 텍스트, 그 글자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정말 많이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뒹굴뒹굴하면서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쓰기 습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활동 중에 가장 짜증나요. 가장 힘들어요. 아이들이 쓰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건 빠른데 쓰는 거 오래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애만 안 쓰고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니까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뭐죠? 일부 쓰는 게 힘들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우리 아이만 쓰는 걸 좋아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치고 올라갈 거고. 그럼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고학년 때는 어떤 학습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네, 고학년 때는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다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마다 이제 성취도라는 걸 보일 거예요. 한마디로 풀려보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률이 아이마다 다르죠. 다르면 100, 100, 100 혹은 95 이상 나온다. 풀렸는데 거의 안 틀린다. 이런 애들은 예습도 하시고요. 선행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애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볼 수도 있는 시기가 초등, 고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초등에서는 선행은 절대 안 할 거야. 혹은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본다. 해봤는데 운다. 그만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크게 안 주는 거네요.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궁금한 게 있다면요.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창이 터진대요. 지금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육아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박은지님께서 아이랑 같이 서점 가서 원하는 문제집 골라서 사게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골라와서 풀면 더 성취감도 있고요. 이게 좋은 방법 맞나요? 와, 우리 박은지님. 네. 사랑해요. 오, 진짜요? 네. 문제집 같이 사고 골라서 하게 하는 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집이 뭔지 아세요? 뭐요? 그림 많은 거. 내가 고른 문제집. 오, 호. 그럼 아이들은 무슨 기준으로 고를까요? 그림 많은 거. 표지가 마음에 드는 거. 열어봤는데 문제 수가 적어 보이는 거. 그래서 왠지 덜 힘들 것 같은 것.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동상이몽이죠. 좀 더 빡빡했으면 좋겠고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고 좀 더 글씨는 작았으면 좋겠고 문제는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똑같아요. 저희 성인들, 어린 엄마들도 생각해봐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 표지를 딱 열었을 때 그럼요. 글이 딱 들어와야 내가 읽잖아요. 네. 아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문제집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이게 좀 양이 적을 것 같고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끝까지 풀었다. 얘는 또 풀 수 있어요. 와우. 그러면 산다는 건 절대 말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하게 또 문제집만 많이 사는 아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 안 읽는데? 제가 책 쌓는 것처럼 아이고야. 괜히 책으로 트리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정하세요. 미리 정해놓기만 하면 서점에서 울고불고 싸울 일은 없더라고요. 8821님께서 우리 아이는 필기를 예쁘게 하는데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막상 수업을 놓치거나 일단 대충 쓰고 다시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밀리다 보니 첫 단원에서만 척척 박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도 여자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구류에 막 집착하고 필통해서 막 이렇게 뿅뿅 뭐 튀어나오고 우리 딸내미한테 저에 관한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필기만 하다가 성적 안 나왔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성적 안 나왔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데 잘하고 싶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오늘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 라고 해서요. 엄마 야 필기 좀 그만하고 막 이렇게 엄마가 감정을 섞어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좋은 습관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메모 형식으로만 해도 괜찮대.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게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뭐라 하기 말고 그냥 본인이 했던 필기도 칭찬을 무조건 해줘야 되네요. 그럼요. 그럼요. 야 필기. 내 딸 필기 최고. 한 다음에 찍으세요. 사진을. 그 필기하는 모습을. 엄마는 이 모습 평생 기억하고 싶어. 그리고 핸드폰 바탕으로만 해내는 거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카톡으로 보내요. 있잖아요. 친정 엄마 이런 분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딸 이렇게 쓴다고 자랑하시고 하지만 아이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3882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애가 공부해놓은 교과서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정보의 하이라이트를 쳐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한마디로 맥락을 아직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글을 읽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이 아직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말을 했을 때 말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로 먼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 너튜브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은 없죠. 그러면 5분이든 10분이든 한 편을 보고 와서 그 한 편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엄마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면요. 재미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집중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집어낼 수 있어요. 그 방식을 책에도 서서히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 영상을 볼 때마다 난 엄마한테 설명해줘야지 하면서 되게 핵심만 짚어 생각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1595님께서 지금 딸집에 손주 육아하러 가는 열차 아닙니다. 초 4남자 손자가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달라고요? 아 소리를 기기울여 들어달라고요? 네. 지금까지의 육아가 내가 말하는 육아, 지시하는 육아, 알려주는 육아, 설명하는 육아였다라고 한다면 사춘기 특히 남자 손자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아이들의 사춘기에는 들어주는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정말 이상한, 괴상한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승리한다. 아 좋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풀어라. 방을 닫고 들어가서 뭔 소리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준비했던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준비해놓은 간식을 먹더라고요. 너무 심각했어요. 표정이. 그래서 엄마는 소설을 쓰잖아요. 망쳤구나. 실수했구나. 속이 많이 상하겠다. 나도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더라고요. 얘가 간식을 다 먹고 결심한 듯이 입을 떼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되게 괜찮았죠. 여기까지 괜찮았죠. 걔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정말 정말 응원하던 그 NBA 선수 연봉 순위가 떨어졌대요. 속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대답은 그래?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계속 잘하는 것 같더니 연봉이 왜 깎였대? 우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솔직히 손이 등짝을 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진짜 너무 대단한데 자, 다음부터 쭉쭉 읽어볼게요. 1595님께서 어, 이거 읽었고 0071님께서 아이가 말을 똑부러지게 잘 못해요. 뭐든 뭐뭐인 것 같아. 아님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심지어는 집에서 화장실 가도 되냐고 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걸까요?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 딸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하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타고난 성향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100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런 성향의 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향의 아이를 키우시면 엄마들은 자꾸 화가 나요. 답답해. 교실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이러고 끌려다닐까봐 상상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재촉하잖아요.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너도 좀 애들 좀 너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좀 이끌고 그래야 너도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알았어 엄마 그만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쁜 친구들은 아마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크게 싫다 표현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싫은 걸 시켜도 알았어 별로 좋지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아님 말고 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일수록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물을 마시면 왜 물을 마셔? 혹은 지금 물을 마셔야 돼? 혹은 지금 물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물을 갖다 줄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물을 마시는구나. 목이 말랐구나. 그냥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정도로만 어떤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정도에서 딱 멈춰주시면 아이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누구에게 평가받는 느낌이 줄어들수록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좋네요. 계속 뭐라고 하면 더 표현 안 하고 더 쌓여요 안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성향의 친구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이럴 때 학교에서 자신감 없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기 초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안타깝지만 학기 초에 눈에 띄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2학기가 되면 날아다녀요. 아 자신감만 심어주고 하면. 네. 이 친구들은 주변을 계속 살피고 여기가 안전한가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우리 반 애들. 좋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서서히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2학기가 되면 인기가 점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매년 모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와 뭐든 기다려주는 게 진짜 좋네요. 맞죠. 울컥하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쁜 짓만 안 한다며 아이들이. 우리 이혜미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울어도 되나요? 네. 속상할 때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막 아이가 공포감을 느낄 만큼 아이를 붙잡고 막 엉엉 울고 멈추지 못할 만큼 울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표현을 저는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정말 일찍 출발했으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울었나요? 그날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얘기는 꼭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나는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정말 힘든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고 내 몸은 이렇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점 본인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얘기를 하죠. 아, 같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네. 그리고 나만 뭔가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부모님은 어른이고 완벽해 보이는데도 저렇게 지각을 했다고? 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죠. 약간 아이들과 나를 약간 동등하게 대하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친구처럼.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이게 아니고요. 힘들 때 힘든 일을 털어놓는 그냥 툭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장미경님께서 조카가 초1인데 남아인데 에너지가 엄청난데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대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공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너 그렇게 놀 거를 공부해다 풀어라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애들 많죠? 대부분 이렇죠. 아이들은 본인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일에 에너지를 쏘고 싶잖아요. 절대 모두가 공부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고요. 또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막 계속 정말 미대를 갈 것도 아니면서 색칠을 되게 열심히 한다던가 있죠 있죠. 굉장히 정교하게 가위질을 한다던가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몰입을 하는데요. 이걸 풀지 않으면 더구나 지금 풀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모습으로 풀릴 수 있다. 풀어주세요. 지금 푸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도 공부지만 그 에너지 막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좋은 에너지로 주변에 사람도 막 드글드글 끓거든요. 아유. 자 3734님께서 초이 남자아이인데요. 지문이 긴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기 싫어하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책은 곧잘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책과 문제집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책은 읽으면 되는데 문제집은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서. 푸는 걸로 끝나지 않죠. 맞춰야 돼. 맞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책이랑. 네. 그러니까 일단 똑같은 글자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문제집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책 안에 들어있다면 읽었을 내용인데도 문제집의 지문 형태로 나왔을 때는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걸 집중해서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담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읽기의 즐거움을 못 느낀 채로 맞았냐 틀렸냐만 생각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계속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간다면 읽기를 통한 텍스트 읽기를 통한 문외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책을 잘 읽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아이니까 책을 더 즐겁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번 방학은 책입니다. 아 책으로 방학을 지내면 될 거예요. 좋네요. 그래도. 꿀이네요. 자 지금 질문 반도 못 했는데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거든요. 일단 그럼 저희 광고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광고 끝나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정보도 많이 받아가세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우리 1698님께서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꼭 공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공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엄마들의 계획이구나 많이 시키기 위한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이죠. 5826님께서 선생님 제가 제 친구 엄마들 단톡에 다 공지해서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네 불러주세요. 안 그래도 음악 나올 때 샘디가 얘기했어요. 지금 질문이 너무 터진다 이러고 가실 거냐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아님께서 와 이 쌤은 진짜 찐이네요. 와 어쩜 어쩜 어머 쪽지깃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좀 듣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허가 언니께서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은경쌤 같은 어른을 만나다니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채난순님께서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너튜브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우리 짝지기분들께 딱 보라로 딱 쳐다보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학 앞두고 굉장히 비장하시죠. 네 뭔가 많은 걸 하고 싶겠지만 방학 앞두고 아이들은 놀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아나운서가 나왔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1타 강사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럼 샘디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같이 샘디랑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